이렇게 와서 미션지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저한테 온 미션지는요 상황은 일단 응원의 힘을 보내야 할 때 멘트는 원앤올리 일단 힘든 아로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응원의 힘을 원앤올리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아 요즘 많이 힘들지? 우린 지금 노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로아가 없어서 참 슬퍼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항상 알아줘 너는 나의 원앤올리야 푸후후 자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꽁냥꽁냥 수줍할 때 고백이라고 하네요 아 상황 수줍 딱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고백에 키닝파트가 있죠 저 내꺼 할래 저 저기요 내꺼 할래 내꺼 할래 내꺼 할래 내꺼 할래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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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즈가 사람 밖에 안 남았죠? 잠자기 전에 전화통화 중 멘트는 all night인데 이렇게 해보니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해보니? 잠자기 전에 엄마 그 뭐지? 이번에 활동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전화에 all night이 있거든 꼭 한번 듣고 자죠 뜨끈뜨끈 그래서 최근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사나입니다 뽑겠습니다 보고싶은 사람이 생각날 때 노프 상황이 보고싶은 사람이 생각날 때 로아를 로아 보고싶다 로아가 어디있지 로아가 어디있지 아 로아가 집에 있겠구나 그러면 로아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넉 진짜 많나? 넉넉 가면 되지 넉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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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넉